어깨 힘을 좀 빼줘야되요 어깨 힘을 좀 빼주고 하나 둘 나이스 돌려주고 준비하고 쭉 어깨 힘 빼고 몸 돌려요 방금처럼 치고 있으면 다리가 너무 아파 이렇게 되는 느낌이에요 돌고 쉬어야지 돌리고 쉬어야죠 여기 봐야되 쭉 쭉 쭉 지금 좋아요 어깨 어깨 다리를 이렇게 힘을 주고 이렇게 타이밍을 잡는게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딛었다가 뗐다가 딛었다가 뗐다가 그래야지 다리가 덜 아프지 네 들어가세요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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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느낌이 있어야되 그렇지 이렇게 요렇게 이런 느낌이 있어야되는데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하면 안돼요 그럼 여기하고 이쪽 한쪽 방향으로만 가잖아 하나 둘 하나 둘 무릎 허리 어 지금 좋아요 그래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조금 빠르게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오케이 잘했어요 지금처럼 그래야지 힘을 넣고 빼는 느낌이 나지 그러니까 드라이브를 걸면 대부분 이렇게 공을 치는 거에 집중하는데 드라이브 자세는 드라이브 공을 치고 이렇게 준비동작까지 해야지 이 느낌까지 연습을 해야되는 거에요 그 동작까지 그래야 완성이 되는 거야 자 준비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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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또 하나 둘 그렇지 덜고 힘 빼고 그렇지 다음 동작까지 생각하면서 그렇지 또 그렇지 오케이 쭉 쭉 쭉 쭉 쭉 좋아 좋아 그렇지 다음 동작까지 준비 그렇지 오케이 허리 그렇지 어 좋아요 쭉 쭉 무릎 허리 그렇지 그렇죠 다리 힘주고 힘 빼고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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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허리 또 돌리고 쭉 쭉 쭉 쭉 오케이 잘했어요 조금 더 쉬고 그렇지 지금도 이렇게 잘 하다가 힘드니까 붙어 그렇죠 그럼 점점 더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뭔가 점점 점점 더 무거운 걸 짊어지고 가면 안 돼요 오히려 랠리를 많이 할수록 이 나눠지는 느낌을 확실히 해야 돼요 공이 연결이 많이 안 돼도 괜찮아요 그렇지 치는 것도 물론 집중하지만 내가 준비하는 것까지 항상 생각하면서 쳐야 돼요 그렇지 쭉 쭉 쭉 자 지금 좋다 그렇지 오케이 또 또 또 자 오케이 지금 잘했고 전체적으로 다 좋았어요 근데 마지막에 타고 칠 때 보면 항상 이렇게 서요 네 조금 더 이렇게 숙여줘요 앞으로 이렇게 조금 더 밀어줘 그거까지만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허리하고 같이 앞으로 밀어줘요 그렇지 쭉 오케이 잘했어요 괜찮 쭉 쭉 쭉 돌아 나오면서 그렇지 다리 힘주고 힘 빼고 그렇지 상체 쓰지 않게 앞으로 숙여주고 그렇지 쭉 쭉 쭉 쭉 몸에 힘 빼고 드라이브 많이 좋아졌다 그렇지 둘 셋 하나 둘 쭉 쭉 쭉 쭉 쭉 쭉 쭉 쭉 쭉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